3시 5개의 감성 충전 시네마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경혁입니다. 5근 태령의 정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러 드리겠습니다. 5근 태령의 정우씨입니다. 5근 태령의 정우씨입니다. 선하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라가 그대 동선에 가득 그리니 나 그대에게 복을 드리니 터질 것 같은 이 사람은 주님의 뜻으로 깨서라면 나는 못할게 내였네 별을 다다다 그대 손에 가득 들이니 나 그대에게 모든 일이 터질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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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싱거술가에서 이장민 선생님의 20대 시절을 연기한 신꽃입니다 신꽃입니다 모두들 잠들고 고유한 맘 거리된 맘으로 잠 못 잊나 너무 멈추는 맘 속에 숭만한 귀들이 너에게 하자고 왜 잊지 않나 그걸로 그걸로 너무 멈추는 맘이 rose 오겠군 뒤 족목 건데 이 만 양 무삭도 안emas 혼자 거룩해 여행이 많아졌지 동창생 여성이 놈이 찬리하면서 뭘걸 웃겨구 그건로 그건로 바로 너 이 일이야 천 달을 걸고 동전 같던데 동일도 너도 한 번씩 했었네 여행이 많아졌지 바람이 없네 맨맨인지 바보처럼 불곧날인데 그건로 그건로 바로 너 그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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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너 때문이야 감사합니다 강하늘 조봉래 씨를 모시겠습니다 태용 태용 지자고 내 그녀의 편지 속에 꽃게 저 원안개 붙힌 한양 손숨 고향에 노아올 때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로 흔들어 죽던 하얀 손 속옷 그때의 눈물짝이 사라져버리고 흐른 내 눈물이 그 위를 젖시네 내려지자고 배워 그녀의 편지 속에 코끼리 적어 안개 붙인 하얀 손 속옷 코끼리 북문자 사라져버리고 흐른 내 눈물이 그 위를 젖시네 대한민국 원조 엄친아 포크 음악의 전설 윤형주 선생님과 그리고 영화 세시공에서 윤형주 역을 연기한 강하월 씨의 뚜무대입니다 My body rise over the ocean My body rise over the sea My body rise over the ocean Offering back my body to me Bring back Oh bring back Oh bring back my body To me To me Bring back Oh bring back Oh bring back my body To be to be to be I am just Oh bring back my body Oh when the saint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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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보다는 좀 어리벙벙해요 아 나옵니다 수많았던 우리의 이야기를 바람같이 가깝다고 해도 언제라도 날 안 잊을 테이로 영광 셋이고 윤영주 선생님께서 실제로 시행석을 정말 많이 만드셨던 거 알고 계시죠? 나 손이 가요 손이가 나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여러분 김연성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시봉 연출한 김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목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뭐지? 이른 봄날의 꿈처럼 다가오는 그대 영원을 주한 그 가사를 저희 감독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가사를 다 작사를 하신 곡입니다 소종이요? 엄마가 입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소종이요? 엄마가 입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사진 안에 있는 모든 오토바이며 입은 의상이며 헤어며 선글라스 다 합쳐서 속옷하고 코수염만 아마 제 걸 겁니다 장하늘씨는 엄친합니까? 누군가의 엄친하겠죠 엄마 친구 아들이니까 그냥 엄마 친한 친구 아들 그런 면이 있나요? 네 저는 솔직히 엄친하 라는 세 글자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엄친하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잘하고는 기억이 없어요 네 콜로롤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직접 속참집 손님인 줄 알았어요 신뢰가 안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신뢰가 안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카아라라라마바사 자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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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그녀의 편지 속에 콧대저고 함께 굳힌 하얀 손수건 정말 좋다! 고맙습니다 장현석씨가 전화로 혹시 김희애 선배님한테 이렇게 된거 아닐까? 노래가 하면서 노래가 깔리면서 전화기 수화기가 떨어지면서 그때 노래가 깔리고 그때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세시 연습실 씬을 찍는데요 근데 제가 멀리서 들어도 되게 그 노래를 좋아했었어요 저도 외울 정도로 그래서 이세시 연습 열심히 했던게 화면에 어떻게 담길까 궁금해서 감독님 옆에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걸 보려고 저도 모르게 되게 울컥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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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다들 자석번호를 저통에 넣으셨죠 어머니 꿈을 받으셨나요? 감독님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셰크 하시겠습니다 셰크 하시겠습니다 셰크 하시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300명씩도로 돌아주세요 아, 좋네요 아름답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 악세해주시고 자, 선택합니다 셀카냐, 백홈이냐 백홈으로 선택했습니다 세일 stunt 선물 받아주시고요 셀카잡아? 불을, 불어주세요 아, 좋네요 아, 좋습니다 자, 선물을 하나 드리고 영원히 남게 셀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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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남게 셀카요 자 정신좀 이렇게 어깨동분도 좀 해주시구요 아 좋습니다 네 오늘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하늘씨 제대로 뽑아서 제대권입니다 아 축하드리고 허그 그냥 허그는 안됩니다 우리는 백허그입니다 자 하늘씨 제대로 뽑아서 저희 영화 정말 그 우리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찍었거든요 그 의미가 잘 전단됐으면 좋겠고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영업 개봉하면 영업 괜찮으셨으면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지금 끝까지 봐주시고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쓰시고 많이 봐주시고 정말 그것은 따뜻한 영화니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네이버 뭐 다운 뭐 인터넷에 편준도 좋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순이의 개들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암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따뜻하게 보내세요 네 아프지 마시고 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겁게 찍는 만큼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실수록 있구요 꼭 주위에 좋은 소음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시모 화이팅 세시모 화이팅 until próxim 오랜만에 아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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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